안녕하세요 오늘은 Hands on Heart 32카운트 4 Intermediate Level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쪽 사선으로 도루시 스텝 스텝, 로우 스텝 크로스, 리커버 왼쪽으로 풀턴 4분의 1턴 2분의 1턴 오른발 4분의 1턴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톤 터치 시선 왼쪽 어깨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발 아웃, 아웃 오른쪽으로 풀턴 오른쪽 4분의 1 오른쪽 2분의 1턴 왼발 백 4분의 1턴 오른발 백 터치 포드 셔플 스텝 비사이드 스텝 스윗 세시 방향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백 사이드 카운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 피버턴 오른발 백 백 락백 리커버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턴 암 액션이 있어요 왼발 포드 스텝 하실 때 오른쪽 쭉 밀어주시고 그대로 이어서 피버턴 오른발 백 할 때 왼쪽 가슴 왼발 백 오른쪽 가슴 오른발 백 할 때 양손 내리고 리커버 포드 스텝 2분의 1 피버턴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2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Thank you, Pachi